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 창에 그래프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RStudio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플로우치 영역에 이처럼 그래프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프를 생성을 할 때마다 플로우치 영역에 그래프들이 차례대로 저장이 됩니다. 플라 창에 있는 화살평 아이콘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생성한 그래프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윈도우 창을 하나 열어서 그 위에 그래프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즈 함수는 기본적으로 정사각형 모양의 그래프 창을 생성을 해줍니다. 기본값은 폭과 높이가 모두 7인치입니다. 이 윈도우즈 함수에 width 인수와 height 인수를 지정을 해서 그래프 창의 폭과 높이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idth 인수의 12을 지정하고 height 인수의 8을 지정하게 되면 폭과 높이가 각각 12인치와 8인치인 이러한 그래프 창이 생성이 됩니다. 윈도우즈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 창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주면 그래프는 조금 전에 생성한 윈도우 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프가 출력되는 영역을 figure region 즉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림 영역은 실제 그래프가 출력이 되는 float region 즉 float 영역과 그 주변을 둘러싼 4개의 figure margin, 그림 마진으로 구성이 됩니다. float 영역은 실제 그래프가 출력되는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산점도를 보시면 관측값을 나타내는 이러한 점들이 출력되는 부분을 float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개의 margin은 이 float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 왼쪽, 위쪽, 오른쪽의 여백을 의미합니다. 이 4개의 margin은 각각 margin1, margin2, margin3, margin4라고도 불립니다. 이 여백의 그래프의 제목이라던가 x축, y축, 그리고 x축과 y축의 이름과 레이블 등이 출력이 됩니다. 파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margin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의 제목이 너무 길어갖고 현재 설정된 margin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면 마진의 크기를 증가를 시켜갖고 그래프 제목이 그래프 상에 잘 표현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파함수를 이용을 해서 마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MAI 인수를 이용을 해서 인지 단위로 마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MAR 인수를 이용하면 라인 단위로 그래프의 마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마진 값을 보기 위해서는 파함수에다가 그래프 파라메터의 이름을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현재 MAI에 설정되어 있는 마진 값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AR에 설정되어 있는 마진 값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진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파함수에 변경할 마진을 지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MAI에 값을 주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MAI 인수 값에 지정되어 있는 이 값들이 새로운 마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함수를 이용해서 마진을 변경하게 되면 이후에 생성되는 그래프는 모두 이 마진을 갖는 그래프 창을 갖게 됩니다. 원래의 기본 값으로 그래프를 생성하고 싶으면 원래대로 그래프 파라메터를 재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생성되는 그래프는 모두 현재 변경된 그러한 그래프 마진을 갖는 형태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파함수의 특성을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그래프 파라메터를 원래대로 재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함수로 추라면 R은 새로운 그래프 옵션을 설정을 하면서 기존의 설정 상태를 결과 값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 반환 값을 저장해 두었다가 파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 파라메터를 재설정하면 원래의 상태로 쉽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변수로 저장을 해둡니다. 마진이 변경이 되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진의 설정 값이 기존의 기본 값에서 새로운 값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의 기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파함수의 원래의 설정 상태를 보완하고 있는 파함수의 실행 결과의 반환 값을 인수로 지정을 합니다. 다시 마진의 상태로 확인해 보시면 원래의 기본 값으로 재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MAR 인수를 이용해서 마진의 설정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MAR 인수의 기본 값은 5, 4, 4, 2에 0.1씩을 더한 5.1, 4.1, 4.1, 2.1입니다. 0.2씩을 더해서 마진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파함수를 실행을 하고 기존의 설정 상태를 보관하고 있는 반환 값을 올드파 변수에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마진을 확인해 보면 5.2, 4.2, 4.2, 2.2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파함수에 반환된 값을 인수로 지정을 해서 파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다시 마진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원래의 기본 값인 5.1, 4.1, 4.1, 2.1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셋으로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고수준 그래픽 함수와 저수준 그래픽 함수를 차례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플로트 함수나 커브 함수와 같은 고수준 그래픽 함수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데이터셋에 대한 그래프를 생성하면서 그래프 창을 초기화하고 그 위에 라인스 함수나 포인트 함수와 같은 저수준 그래픽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나머지 데이터셋에 대한 그래프를 차례로 더해 나갑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그래프가 그려질 영역의 크기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플로트 함수나 커브 함수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데이터셋에 대한 그래프를 생성을 할 때 그래프 창은 그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데이터셋들이 이미 생성된 그래프 창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래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X축과 Y축의 범위를 결정하는 X림 인수와 Y림 인수를 이용을 해서 모든 데이터셋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기의 그래프 영역을 설정합니다. 레인지 함수를 이용을 하면 데이터의 범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에 표현될 데이터셋의 범위를 레인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계산한 다음에 이 범위를 X림 인수와 Y림 인수에 지정을 합니다. 예를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X1과 Y1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과 X2와 Y2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X1에는 1부터 10까지의 값을 지정을 하고 Y1에는 X1의 로그 값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X2에는 1부터 또 10까지의 값을 지정을 하고 Y2에는 X2의 제곱근 값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네 개의 변수를 갖는 두 개의 데이터셋을 생성해서 이 두 데이터셋을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X1과 Y1을 이용해서 선도표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X2와 Y2 변수를 이용해서 또 다른 선도표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하나의 그래프 창에 생성이 됐습니다. 두 데이터셋이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이 되긴 했지만 뭔가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빨간색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첫 번째 데이터셋에 대한 그래프는 제대로 잘 그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파란색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두 번째 데이터셋에 대한 그래프는 일부 데이터가 그래프 영역 밖으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Y1과 Y2의 범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Y1과 Y2의 범위를 보시면 Y1은 0부터 2.30까지의 범위를 갖습니다. 반면에 Y2는 1부터 3.16까지의 범위를 갖습니다. 플라탐수를 이용해서 X1과 Y1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Y축의 범위는 Y1의 범위인 0부터 2.30까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라인삼수를 이용해서 X2, Y2를 이용한 데이터셋을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Y2의 값 가운데서 2.30을 벗어나는 범위의 값은 그래프 상에 표현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안전하게 그래프가 표현된 이유는 Y1과 Y2의 범위가 달라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프 영역을 두 데이터셋의 데이터를 모두 충분히 수용할 만큼 크게 만들어주면 이러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영역의 크기를 지정하는 X리민수와 Y리민수를 이용을 합니다. X리민수에는 X축의 범위를 결정하는 하한값과 상한값을 지정을 하고 Y리민수에는 Y축의 범위를 결정하는 하한값과 상한값을 지정을 합니다. 하한값과 상한값은 range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를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X축의 범위를 계산을 합니다. 이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Y축의 범위를 계산을 해봅니다. 이렇게 계산된 X축과 Y축의 범위를 X리민수와 Y리민수에 지정을 합니다. 플라트 함수를 실행을 해서 첫 번째 데이터셋에 대한 그래프를 생성을 합니다. 이어서 라인즈 함수를 실행을 해서 두 번째 데이터셋에 대한 그래프를 생성을 합니다. 새롭게 생성된 그래프는 앞서 그래프와 달리 두 데이터셋 모두 그래프 영역 내에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그래프 창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배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페이지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위아래 또는 양옆으로 배치하려면 파 함수를 이용을 해서 MF로우 그래프 패러미터의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지정을 합니다. MF로우의 기본 설정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1, 1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의 행과 한 개의 열을 갖는 그래프 창입니다. 그래프를 생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개의 그래프 창에 한 개의 그래프가 배치가 됩니다. 한 페이지에 네 개의 그래프를 위에 두 개, 아래에 두 개 나란히 배치하려면 파 함수를 이용을 해서 MF로우의 패러미터 값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인수 값을 지정하면 하나의 그래프 창에 2 곱하기, 즉 네 개의 그래프 영역이 생성이 됩니다. 원래의 설정 상태로 쉽게 돌아가기 위해서 파 함수의 실행 결과를 별도의 변수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MF로우의 설정 값이 어떻게 변경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E, E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두 개의 행과 두 개의 열을 갖는 그래프 창 즉 네 개의 그래프 영역이 생성이 됩니다. 플로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각 영역에 그려질 네 개의 그래프를 차례대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4개의 플러텀스를 실행을 해서 4개의 그래프를 그래프창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4개의 그래프가 하나의 그래프창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배치가 됩니다 지금 그래프가 배치되는 순서를 보시면 각 개별 그래프가 행을 기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행부터 채워집니다 첫번째 행에 그래프가 모두 배치되면 이어서 두번째 행이 채워집니다 이와 반대로 열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채워나가고 싶으면 MF로우 패러미터 대신에 MF칼 그래프 패러미터를 이용합니다 MF칼 그래프 패러미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2 곱하기 2에 즉 4개의 그래프 영역이 생성되는 그래프창을 만듭니다 4개의 플라트 함수를 실행을 해서 그래프창에 그래프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배치되는 순서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MF로우를 쓴 것과 달리 MF칼을 쓴 경우에는 열을 기준으로 차례대로 그래프가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 함수를 이용하면 좀 더 다양한 그래프 배치가 가능합니다 레이아웃 함수는 그래프가 배치될 위치를 행렬의 형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MF로우 인수나 MF칼 인수로는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그래프 배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개의 행에 걸친 그래프 배치라든가 3개의 열에 걸친 그래프 배치도 레이아웃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렬 형태로 그래프가 배치될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 곱하기 3의 행렬을 만들어 갖고 6개의 셀에 4개의 그래프를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해서 6개의 셀에 4개의 그래프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를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구조로 그래프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트릭스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6개의 셀에 4개의 숫자가 이렇게 지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1부터 4까지의 숫자는 4개의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 그래프는 첫 번째 행에 두 열에 걸쳐서 그래프가 배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2번 그래프는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이 만나는 곳에 배치가 됩니다 3번 그래프는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이 만나는 곳에 배치가 됩니다 4번 그래프는 3번 열에 배치가 되는데 두 개의 행에 걸쳐서 길게 배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을 이용해서 그래프가 배치되는 위치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렬을 레이아웃 함수의 인수로 제공을 합니다 파함수의 no.readonly 인수의 true를 지정을 해도 기존의 패러미터 설정 상태를 반환을 해줍니다 이 값을 변수로 저장해 두었다가 파함수로 호출해도 원래의 설정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 함수를 실행을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래프가 배치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layout.show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4개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1번 그래프가 첫 번째 행에 두 개의 열에 걸쳐서 배치가 되고 4번 그래프가 세 번째 열에 두 개의 행에 걸쳐서 배치가 됩니다 4개의 그래프를 차례대로 생성을 해서 저런 형태로 배치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개의 플라트 함수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행렬에 6개의 셀에 설정되어 있는 대로 4개의 그래프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 함수의 width 인수와 height 인수를 이용하면 배치되는 각 그래프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width 인수에는 열의 폭을 지정하고 height 인수에는 행의 높이를 지정합니다 이 때 각 열 및 행의 크기는 상대적 크기로 지정을 합니다 앞에서 했던 작업에 width 인수와 height 인수를 추가로 포함을 시켜서 행의 높이와 열의 폭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width 인수와 height 인수에 인수를 지정을 해봤습니다 세 열의 폭이 1대 1대 1.5의 비율로 지정이 됐고 두 행의 높이가 2대 1의 비율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높이와 폭이 조정된 그래프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열의 그려진 4번 그래프는 2번 및 3번 그래프에 비해서 1.5배 더 큰 폭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번 그래프는 2번 및 3번 그래프에 비해서 2배 더 높은 높이를 갖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 창에 그래프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